네 아무도 모르는 발걸음이라는 곡이었고요 마지막 곡은 처음부터 신나는 밴드 사운드의 노래를 생각하고 만들어서 MR을 사용해서 노래를 불러볼 거예요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왔어요? 아 아니요 그렇지 그냥 이 정도? 이 정도? 태양아 그만 한 번이라도 좋다 너를 부르길 위하여 나는 두루미의 목토를 불안하게 얼음에 무뎌진 털을 닦고 나는 그 위에 너를 위하여 작은 공정을 세우려고 그러면 넌 그 속에 왔을까 그땐 그땐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왜 이만이라고 부를까 그리고 너의 사랑 속은 쫓아서 어둠을 깨끗한 주님 나의 사랑 태양아 난 너의 가슴속 조회 우주의 호수 삼겨뜨린 삶이 없는 내 맘전에서 여럿간밤에서 난 너의 사랑 날 잡아줘 날 씨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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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변신을 너희들에 나 넌 넌 넌 달래곤 계속 맥주로 찾아올게 태양보다는 이쁘지 않던 실 태양일 수가 없는 서로 파야심으로 두 명실에 겨우 태양이 가오길 날 기다려 태양의 풍속 네 마지막 곡 태양의 풍속이라는 곡이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소개를 안했네요 곡 소개를 태양의 풍속이라는 곡이고 김기림 시인의 시에 제가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모든 음원 사이트라서 들어볼 수 있으니까 생각나실 때 들어보시고 그리고 유튜브에 그냥 온앤원이라고 치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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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